채팅방에서 지금 게이같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제 신체적으로 다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? 저는 일단 내시가 아니고요. 달릴 거 다 달렸고 생길 거 다 생겼고요.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아니 방송인도 계시지만 저는 그런 방송인 분같이 그렇게 남자 좋아하는 건 게이가 아니에요. 나도 여자 사람 좋아하고 막 그래서 가끔 막 여자인 연예인들 사진이 있으면 그냥 좀 뉴스에서 동공을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 때가 있고요. 그리고 있는데 그걸 뭐 없는 것처럼 하면 좀 뭐냐 근데 가끔 여자 사람 제가 여자인맥들이 조금 많아요. 여자인맥들이 많은데 하는 말이 좀 여자 사람들 대하듯이 되게 편하대요. 내가 그래가지고 좀 뭐냐 좀 가끔 기분 좀 상할 때가 있어요. 그 압구정 가서 압구정 가서 할아버지한테 여자 같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기분 얼마나 쪽팔리는데 음 그런 거 안 당해왔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. 그리고 저는 일단 게이가 아니라 이성을 좋아하는 그냥 되게 그런 남자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. 여전히 너무 많으세요. 이거 이 상황에서 이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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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라 거